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발레를 접목시킨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요. 먼저 호흡부터 배워볼까요? 양손을 가슴 밑에 올려주시고 코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옮겨요.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완전히 닫아주세요. 오늘 배울 동작은 S라인의 가장 중요한 엉덩이와 가슴 라인을 위한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신 상태에서 정수리부터 꼬리바까지 척추를 천천히 말아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가주세요. 양손을 바닥에 짚어 오른손부터 네 걸음 걸어가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 발등을 매트 위에 올려주시고 가슴을 하늘 쪽으로 끌어올려 충분히 가슴을 이완시켜주시고 그대로 발목을 세워 꼬리빼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한 번 가슴을 충분히 이완시켜주세요. 다시 한 번 꼬리뼈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손부터 네 걸음 돌아와 그대로 양 무릎을 접어주시고 천천히 등을 말아 등부터 올라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